할렐루야! 오늘 이 공간에 성령님이 충만히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뿌립니다 충만한 은혜가 임할 지어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념을 넘어서는 복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념이라는 게 뭐죠? 이념을 좀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어떤 한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고 그럴까요? 나아가야 될 방향을 체계적으로 분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념에는 여러 가지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또 평화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념은 어떤 특정한 가치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념을 얘기를 하면 요즘 세상에 무슨 빛바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또 역사에 따라서 이념들이 달라지고 또 변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념으로 인한 아직까지도 많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남남 갈등을 겪고 있고요 소위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게 있죠 오르냐 그르냐 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 통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북 통일을 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남남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등지는 사회가 돼서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는 어떤 배경에 아직도 그 색바랜 이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념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평등의 가치 사람들은 다 똑같게 태어났고 똑같게 대접받고 똑같은 기회를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에 특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기회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또 억압받거나 착취 받는 사람들은 이 평등의 가치를 굉장히 집착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성향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에서 우리 일제시대에 보면 똑똑한 우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주지반 출신이었을 수도 있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 당시 나라가 뺏기고 이렇게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가 할 때 그 당시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사회의 농촌을 보면 소작인들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제노동이라든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이 청년 사회주의의 이념에 빠졌던 사람들은 착취가 없고 억압이 없고 평등한 불평등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 당시 한국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남한에는 한 천여 개 교회에 약 12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한 3천여 교회에 2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 당시 남한에는 소위 사회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아서 공산당원이 남로당원이 되거나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거의 한 5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때부터 심각한 이런 이념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회주의의 평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회주의의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만 소위 사회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던 사람들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늘 그 모습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괴물의 모습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동국군과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회주의가 무너질 때 그 사회주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느냐 하면 빵을 사기 위해서 상점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의 모습이 사회주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 저는 그 결과가 우리 한반도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소위 운동권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 농민운동을 하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사람들 관심도 가지고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뭐였느냐 하면 소위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6년 50년대 중반에서도 벌어진 종파주의 투쟁이라는 것 북한에서 일어난 그 종파주의 투쟁의 결과는 뭐냐 하면 일제 때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결과였습니다 김일성은 자기와 같이 일제 때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동료로서 동지로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소위 국내파의 박헌영, 소위 연안파의 무정 김두봉, 소련파의 허가이 등 심지어 자기와 일제 때 빨지산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에 물려서 죽었다고도 그러고 저는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공산주의 운동사를 읽어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념의 옳고 구름을 떠나서 자기와 같이 그 했던 동료들, 동지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면서 이념의 실상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운동권이라는 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등합니까? 사람은 다릅니다 교육학에서 내세우는 질문 중에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은 태어납니까? 만들어집니까? 뭐 답을 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 교육학자들의 모든 답은 사람의 3분의 2는 태어나고 3분의 1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소위 공산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은 엄청난 세뇌를 시키면서 후천적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사람들은 다르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평등을 얘기를 할 때 기회의 평등을 하는 건 옳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저는 이런 걸 잘하지만 이런 건 잘 못해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잘하는 게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어느 초등학교에 보면 이런 문구가 큰 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서 즐겁고 같아서 기쁘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찌냐면 집단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만 한 개인은 집단의 한 나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체주의예요 일률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이든 이 사회주의에서는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데에서 어떤 조직이든 톱다운만 있고 바텀압이 없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인간의 가장 다양성 이걸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사람을 찍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 참 귀중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우리 사회는 이 자유의 가치를 정말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은 소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고 여기에 인간의 인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국 학생들하고 할 때면 선거 날에 투표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내가 국가에 우리가 선교할 최고 지도자를 내가 내 손으로 여러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찍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의 기중함과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선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부럽대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거는 다양한 중에서 자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서 선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문제가 있고 악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누가 시킵니까? 부모가 시킨다고 해서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망하더라도 적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활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 지금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체 GDP 규모가 대한민국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된다 북한은 300억 달러예요 2%, 3% 수준입니다 1인당 GDP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인당 GDP가 3만 5천 불 정도입니다 북한은 정확한 통계 숫자를 가지고 하기도 어렵지만 대략 1,500불 정도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경제활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내가 무슨 경제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민간 경제에서 스스로 알고 국가가 이래라 말래야 물론 규제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 자유입니다 이걸 자동차로 비교를 해보면 자동차에 돌아가는 동력을 만드는 엔진이 적어도 10기통, 15기통 되는 다양한 주체들이 동력을 일으키면서 경제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경제는 어떻습니까? 국가경제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직업을 당해서, 인민위원회에서 너 이거 하라, 이거 하라 불러줍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내가 내 책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경제활동에 동력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1기통 엔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시키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3만 5천불과 1,500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자유민주주의만을 주장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봅시다 자유를 추구를 하면 자유는 경쟁을 만들어내면 사람들 간에 격차가 생겨요 잘한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한 사람, 미리 선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안 뺏기려고 해요 여기서 소위 기득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공정을 만들어내요 불공정한 격차가 결국은 이것이 확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양극화의 문제라는 게 심각한 문제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추구를 합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돈을 보려고 하지만 우리 솔직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파워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없으면 못하는 게 없는 사회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회가 우리는 만문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이 우상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우상이에요 솔직하게 사람의 자유를 추구하면 인간은요 자기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욕망, 쾌락으로 가요 중독으로 가요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 서고 사람들이 우러름하는 게 얼마나 그게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매이는 거예요 붙잡히는 겁니다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게 육신의 정력이고 안목의 정력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의 사회가 됐어요 욕망의 사회가 됐어요 분열의 사회가 됐어요 끝없이 분쟁하고 자기 거를 지키려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비판하고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죄짓는 자유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왜 죄냐? 법적으로 죄냐? 법적으로 제가 죄라고는 말해요 죄짓는 자유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 강남 가장 만문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가장 인간의 욕망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고 중독에 빠지고 마약과 알코올과 동성애와 쾌락에 가장 물들어있는 곳이에요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영적으로 보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소위 분열 쾌락 중독 거짓 교만 분노 혈기가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북한은 뭐가 지배하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북한은 철저한 우상화, 신격화,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로 철저하게 애들서부터 세뇌를 지켜요 그리고 뭐합니까? 두려움을 줘요 따르지 않으면 죽인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 두려움과 공포 거짓으로 계속 세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분노와 적개, 증오와 적개심이에요 이게 다 죄예요 이것이 북한 사회를 영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세 번째로 제가 평화의 가치를 한번 볼까요? 평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21세기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AI가 발전되어가는 시대에서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올 겁니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평화가 돼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야고서에서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말며마 의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쟁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다툽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북한 통일 성교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더라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겠다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마음이 이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 평화와 화평이 지배할까요? 제가 지난 8월에 우리 오성훈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주빌리를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몇 군데를 같이 다녀왔는데요 베를린 서밋과 함께 유럽 종교개혁 탐방을 하면서 쭉 우리가 같이 다녔습니다 루터와 켈빈과 지빙걸리와 다양한 16세기, 17세기의 유럽의 종교개혁 지도자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게 그래서 제일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방문을 내세우고 거의 100년 동안 신교와 구교, 카돌리카 개신교 간에는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하든지 개혁을 하고 갱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서로 합의를 하고 공존하는 듯 했는데 그 결과는 1618년부터 30년간 이어진 30년 전쟁으로 끝나고 막았습니다 제가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 과정을 쭉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그 갈등과 다툼이 결국은 전쟁으로 갔는데 어떤 전쟁이었냐면 종교 전쟁이 당시에 독일에 있던 제후들이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나 여러 봉곤 영주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마무리해 줘서 유럽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800만이 죽었습니다 17세기 전반에 유럽에서 800만이 죽었다는 것 독일 지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밀어보려고 했던 그런 것이 결국은 800만의 죽음을 불러온 결과가 끝나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는 걸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소위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의 영, 악한 영,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 애들의 일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은요 그때 살인할 때는 제정신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무너지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확한 기도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무너지리라고 기도해서는 그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을 뒤에서 붙잡고 배우조정하고 계속 잡고 있는 어둠의 영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와 우상의 신격화에 그 어둠의 영이 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 제가 소위 학생운동권에서 활동을 쭉 하면서 의식화된 책들을 많이 봤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감옥에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요 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저를 확 변화시켰던 건 관만한 감방 안에 있을 때 읽었던 로마서의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7장의 말씀 그 당시 80년대 소위 5.18이 나고 폭우령 시대에 그 운동권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치열한 이념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도권 쟁탈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어떻게 쭉 끌고 가야 할까 해서 많은 분열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겪으면서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로마서 7장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행하는 자능이라고 했어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려 하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철저하게 저 자신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읽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나는 그 말씀이 저는 눈이 확 띄어지고 복음이 진정 복음이 이거로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넘어서는 믿음과 행위로 만미 않는 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자가 둘이 있어요 두 손자가 있는데 아들입니다 한 녀석은 큰 녀석은 네 살이고 작은 녀석은 두 살입니다 작은 녀석이 형이 놀고 있는 장난감을 가서 좀 가지고 놀라고 하면 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형이 자기 동생을 발로 차고 때려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우리 손자들을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잘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누구한테 배웠나? 자기 장난감에 손대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장난감을 더 가지고 싶고 자기 거를 지키고 싶고 이건 내 거야 이기심 나눠주기 싫은 거 여러분 우리가 이념을 쫓으시는 분들 제가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뭐가 있습니까? 내 속 깊이 들어있는 이기심 자기 보호욕구 거짓 위선 여러분 우리 정직해지자고 인간의 모습을 정직하고 리얼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원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북한 선교를 하면서 늘상 죽음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50년대 이후 북한에서 원튼 원치 않든 순교하신 분이 최소 만 6천명이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부하료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고 고백하고 실천해가는 저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이게 보금의 위대함입니다 보금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통일 얘기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입니까? 한국갑니까? 두 국갑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국가라는 거예요 한민족 두 국가 한 국가가 두 체제 두 정부에서 연방제를 하든 연합제를 하든 저희는 그런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북한에 가서 보금 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성경 나눠줘도 저를 지금 있는 성교사처럼 정치범 수용소나 감옥에 가두지 않고 죽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되는 것 저의 평화적 보금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이란에는 수백만의 기독교인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인 그 나라에 독일을 가봤더니 독일이 그 기독교가 완전히 교회가 세퇴했는데 소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난민들 이란 난민들이 거기 와서 놀랍게 이슬람 난민들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 가면 어떠고 두 국 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서 보금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열리면 바로 갑니다 저는 보금적 평화통일이라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북한 성교를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고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 저는 북한 성교가 가장 바탕은 이것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죄의 유혹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고 있고 가난한 신자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록, 세속의 문화에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스 예수고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했겠습니까?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고 했겠습니까? 왜 바울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은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타락민들이 그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쾌락, 돈, 만몬 그분들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이곳에 왔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죄율과 자살률이 우리 일반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난달인가요? 어느 젊은 청년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북으로 파주에 오는 곳에서 마을버스를 한 대 훔쳐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무작정 북으로 가겠다고 1번 도로를 타고 가다가 통일되기 위해서 결국 막혀요 왜 이런 일탈 행동이 일어날까요?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에레미아와 에스겔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24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 시대 때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저는 가깝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불화살에 꺾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일이니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을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곳곳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편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세상에서 그대로 섞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으로도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유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락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상승배와 주술과 분열과 분쟁과 분노와 당직는 것과 이당과 방탄과 술취함과 성내는 것과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과 절제하지 못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우리가 맺는 것은 매일매일에 우리가 맺는 것은 이 육체의 열매입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읍시다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절제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한국교회가 어쩌니 어쩌니 얘기할 거잖아요 저부터가 문제입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제가 죄인의 괴수 같아요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지었던 죄까지도 요새면 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저는 믿부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말씀대로 회개를 입으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온천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복음통일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이룹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이생터로는 통일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까지 정말 무릎 꿇고 중보기도자로서 회개할 때 복음통일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복음통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자리,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그곳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그 울타리와 틀에 메어서 눈이 감겨있고 기가 다쳐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논리에 빠져서 미워하고 죄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이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만몽과 쾌락이 지배하는 이곳에 참으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용서와 화해와 겸손과 온유와 성령의 열매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